안녕하세요. 문학소리입니다. 살다 보면 행복과 불행이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다가오곤 합니다. 문학소리 테마문학선 행복과 불행의 차이를 주제로 한 세 편입니다. 최고의 행복, 최악의 불행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1장 이상한 병 하와이에 키위라고 부르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용감하고 활동적이며 유능한 선원이었다. 몇 년 후 그는 샌프란시스 고행 배에 선원이 되었다. 샌프란시스코는 깨끗한 항구 도시로 부자들이 많이 살았다. 특히 호화 저택으로 둘러싸인 언덕은 멀리서도 눈에 띄었다. 와, 굉장하군. 저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지나가다가 눈앞에 보이는 저택의 아름다움에 발걸음을 멈춘 그는 창가에 서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그 사람은 머리가 벗겨진 노인이었는데 검은 수염이 나있었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 키위와 노인은 창문을 사이에 두고 바라보았는데 서로의 입장을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노인은 문득 뭔가 깨달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키위에게 들어오라고 순짓을 했다. 아, 여기가 내 집이라네.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말문을 열었다. 정말 멋진 저택입니다. 이런 집에 살면서 영감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울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다네. 자네라고 이런 집, 아니 더 좋은 집을 못 가질 이유가 뭐가 있겠나. 자네, 돈은 조금 있겠지? 50불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을 사려면 50불 가지고는 턱도 없겠지요. 노인은 잠시 생각이 잠기더니 말했다. 음, 자네가 50불밖에 없다니 유감이군. 그게 나중에는 불리하겠지만 50불만 내면 자네에게 주지. 이, 이 집을요? 아니, 집을 줄 수는 없고 병을 준다는 말일세. 사실 알고 보면 이 집이나 정원 모두 이 병이 안겨준 거네. 바로 이 병이라네. 노인은 주둥이가 길고 가운데가 둥근 병을 꺼냈다. 병은 우윳빛처럼 맑았고 유리 표면은 무지개 색깔로 변하는 것이었다. 병 속에는 그림자인지 불인지 희끄무레한 뭔가가 들어있었다. 자, 이게 바로 그 병이라네. 노인의 말에 어이없다는 듯 웃자. 그는 다시 말을 꺼냈다. 자네, 내 말을 못 믿나? 그렇다면 자네가 직접 실험을 해보면 되지. 이 병을 한번 깨트려보게나. 키위는 노인의 말에 병을 받아 바닥에 내리쳤다. 하지만 병은 공처럼 가볍게 튀어올랐고 금이 가거나 깨진 구석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 이거 참 묘하군요. 틀림없이 유리병인데 어떻게 깨지지 않는 거죠? 유리가 틀림없지. 하지만 그 유리는 지옥불에 달궈졌다네. 병 안에 도깨비가 살고 있어. 누구든 이 병을 사는 사람이 바로 도깨비의 주인이 된다네. 주인이 원하는 소원이라면 그 어떤 것도 다 이루어진다네. 나폴레옹이 이 병을 소유해서 세계를 정복했지만 결국 병을 팔아 파면을 맞았다네. 국선장도 이 병을 산 후에 많은 섬을 발견했지만 병을 다른 사람 손에 넘겨주고 나서 결국 하와이 섬에서 살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 병의 임자가 과욕을 부리면 재앙이 따르게 되어 있네. 정말 그런 신기한 병을 제게 파실 의향이 있다는 겁니까? 키위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내 소원은 다 이루었고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다네. 도깨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인간의 생명을 연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야. 한 가지 단잠이라면 병의 주인이 죽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지옥불에서 영혼이 벗어나지 못하지. 아, 그게 사실이라면 저주가 분명하군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여보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게. 자네가 지혜롭게 도깨비의 능력을 이용하고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자네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네. 이해가 안 가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루지 못할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계속 한숨을 쉬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한 가지는 이 병을 왜 그렇게 싸게 팔려고 하는지요. 내가 왜 한숨을 내쉬는지는 아까 설명하지 않았나. 내 건강이 나빠져서 그런다고. 그리고 이 병을 싸게 파는 이유는 한 가지 규칙이 있다네. 이 병은 처음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는 절대 안 된다네. 만일 자기가 산 가격과 같은 값이나 그보다 비싸게 팔면 다시 돌아온다네. 한 가지 명심할 건 병을 팔 때 꼭 동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야. 영감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믿기지 않는다면 실험해 볼 방법이 있지. 자네 수중에 있는 50불을 주고 이 병을 받게. 그러고 나서 50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말하게. 그런데도 50불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 사이에 있었던 거래는 없었던 일로 하고 자네 돈을 돌려주겠네. 절 속이는 건 아니겠죠? 키위는 미심쩍어하며 물었다. 노인은 절대 속이는 게 아니라고 맹세했다. 알았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죠. 키위는 그렇게 말하고 50불을 건네주고 병을 받았다. 병 속의 도깨비야. 난 50불을 되돌려 받고 싶단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주머니가 불룩해졌다. 이거 정말 신기한 병이네요. 키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그렇다네, 젊은이. 이제 악마의 저주가 내게서 자네에게로 옮겨갔네. 잠깐만요. 장난은 그만 치는 게 좋겠습니다. 자요, 병을 도로 받으세요. 자네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싸게 이 병을 산 걸세. 이 병은 이제 자네 것이야. 욕무가 끝났으니 이제 돌아가 주게. 노인은 하인을 불러 그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키위는 병을 팔에 끼고 마지못해 저택을 나왔다. 이 병에 관한 비밀이 사실이라면 내가 괜히 손해보는 짓을 한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노인이 날 놀리려고 한지도 모르지. 그는 우선 주머니에 든 돈을 세워보았다. 돈은 정확히 49불에 1달러짜리 칠레 동전이 끼어 있었다. 이러면 노인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얘긴데. 어디에 한번 실험해볼까? 그는 병을 기류에 내려놓고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다. 우윳빛을 띈 둥근 병은 그가 내려놓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도는데 팔꿈치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다. 바로 그 병이었다. 병은 코트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고 주둥이가 삐져나와 그의 팔을 친 것이다. 요술병인 건 확실한데. 키위는 가게에 들어가 병따개를 샀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코르크 마개를 따려고 병따개로 아무리 잡아 빼며 애를 써도 코르크는 부서지지 않고 멀쩡했다. 이건 새로 나온 코르크인가 보군. 키위는 갑자기 병이 무서워졌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식은땀이 났다. 항구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가게 앞에 멈췄었다. 그 가게는 섬에서 수집해온 갖가지 진귀한 물건과 잡다한 여러 가지를 파는 가게였다. 좋은 생각이 떠오른 그는 가게로 들어가 병을 백불에 팔고 싶다고 했다. 가게 주인은 그의 말에 껄껄 웃더니 오불이면 살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병은 지금까지 보아온 유리 제품과 달리 아주 예뻤고 우윳빛 병 안에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출렁이는 게 사람을 묘하게 자극하는 구석이 있었다. 마음이 바뀐 가게 주인은 키위와 흥정을 벌이다. 결국 병값으로 60불을 주고 창가 가운데 선반에 진열했다. 자, 내가 50불, 아니지 칠레 동전이 1불 있었으니 49불을 주고 병을 사서 60불에 팔았으니 노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알아볼 차례군. 그러고는 배에 올랐다. 그가 배에 놔둔 가방을 열자 그 속에 병이 들어있었다. 그때 배에는 친구 로파카도 함께 타고 있었다. 자네 왜 그러나? 가방에 뭐라도 있나? 로파카는 키위의 놀란 표정을 보며 말했다. 키위는 지금까지 있었던 황당한 일을 설명했다. 하, 정말 귀신이 고칼로루시군. 아무래도 자네 그 병 때문에 골치 좀 썩을 것 같네. 하지만 그 병을 이미 샀으니 최대한 덕을 보는 게 좋지 않겠어? 자네 소원이 뭔지 말하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때 내게 병을 팔게나. 나도 그동안 스쿠너를 사고 싶었는데 잘됐지 뭔가. 소원대로 스쿠너를 가지게 되면 그놈을 타고 섬을 다니면서 장사를 할 생각이라네. 루파카, 난 내 고향 코나 해안에 정원이 딸린 멋진 저택을 갖고 싶어. 정원에 꽃이 만발해 있고 바닥에 카펫이 깔린 그런 집 말이야. 발코니가 있는 3층 집에서 세상 걱정 없이 친구나 친척들을 초대해 즐겁게 살고 싶다네. 그래? 그럼 하와이로 돌아가 확인해보세요. 자네 소원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이 병을 자네한테 사서 나도 스쿠너를 갖고 싶다고 소원을 빌겠네. 두 사람은 이렇게 약속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는 호놀룰루로 돌아왔다. 배가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가 키위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 키위가 놀라서 물었다. 자네 아직 소식을 못 들었나 보군. 마음씨 좋은 자네 삼촌이 돌아가셨고. 사촌동생은 바다에서 익사했다네. 그 비통한 소식에 키위는 통곡했다. 로파카는 키위가 진정하자 자신이 짐작했던 생각을 말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자네 삼촌에게 하와이 카오의 땅이 있지 않나? 아니, 카오가 아니고 산악지역인 후키는 남쪽의 땅이 있어. 그러면 그 땅이 이제 자네 소유가 되겠지. 그렇게 되겠지. 키위는 다시 삼촌과 사촌을 잃은 슬픔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이봐, 이봐, 자네. 잠시 진정하게. 만약 이 모든 게 병 속의 도깨비 장난이라면 어떻게 하겠나? 자네 소원대로 자네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생겼으니 말이야. 그 말대로라면 남이 당한 불행으로 이득을 얻는다는 건데 그건 옳지 못한 일 아닌가. 하지만 자네 말이 맞는지도 모르지. 내가 상상 속에 그려본 집은 바로 삼촌의 땅이 있는 그런 언덕 위에 있는 집이니까. 하지만 땅만 있고 집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 않은가. 그렇지. 게다가 집을 지을 형편도 안 된다네. 삼촌이 커피, 바나나, 아바를 경작하긴 했지만 그 정도라면 내가 편안하게 살 정도의 재력은 되지만 나머지 땅은 검은 용암으로 뒤덮여 쓸모가 없는 땅이라네. 집을 지을 만한 재산은 못 되네. 내가 지피는 데가 있어서 그러니 변호사를 한번 찾아가보세. 변호사를 찾아간 키위는 삼촌이 만년에 상당한 돈을 벌어 유산을 많이 남겼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집을 짓고도 남을 걸세. 루파카가 말했다. 집을 지을 생각이라면 내가 건축설계사 한 사람을 추천해드리지요. 아마 마음에 들 거요. 변호사가 거들고 나섰다. 두 사람은 건축설계사를 찾아갔고 설계사는 테이블에 설계도를 펼쳐 보였다. 손님께서 특별한 주택을 원하신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설계사가 내민 설계도를 본 키위는 놀라서 탄성을 질렀다. 자신이 상상 속에 그려본 집과 똑같았다. 바로 이런 집을 원했습니다. 비록 내가 유산을 얻게 된 방법이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이 집을 짓겠소이다. 키위는 설계사에게 자신이 원하는 집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심지어 취향에 따라 집에 들어갈 가구나 장식용품까지 하나하나 나열하고 견적이 얼마나 될지 물었다. 설계사는 조목조목 질문을 하더니 펜을 꺼내 계산을 해보고 견적을 뽑았는데 그 액수는 키위가 물려받은 유산과 딱 들어맞았다. 키위와 로파카는 배를 타고 호주로 갔다. 두 사람은 집을 다 지을 동안 설계사와 도깨비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호주로의 항해는 순조로웠다. 키위는 항해 기간 내내 앞으로는 절대 도깨비에게 소원을 빌어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다. 설계사가 집이 완성됐다는 연락을 보내왔다. 그의 집은 배에서도 보일 정도로 산마루에 웅장하게 세워졌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정원 한가운데는 돗대를 세우고 깃발을 꽂아 놓았다. 저택은 3층으로 층마다 침실과 발코니를 널찍하게 만들었다. 집에서 내려다보면 쿠키나와 펠레 언덕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운항하는 배가 바다에 떠 있는 게 보였다. 저택을 한 바퀴 돌아보고 키위와 로파카는 현관 앞에 앉았다. 자네가 소원하던 그런 집인가? 로파카가 물었다. 그래, 내가 상상한 집보다 더 멋있어. 너무 마음에 들어 불안할 정도라네.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게 있네. 내가 자네한테 병을 샀는데도 스쿠너를 얻지 못한다면 난 생기는 것도 없이 저주를 받게 되는 꼴이지. 내가 자네한테 약속하긴 했지만 날 위해 한 가지만 더 병 속의 도깨비에게 부탁하면 안 될까? 난 다시는 소원을 빌지 않겠다고 다짐했네. 지금 이 정도도 과분하지.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소원이라기보다 그저 도깨비를 한 번 봤으면 하는 거라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자네에게 돈을 주고 병을 사겠네. 도깨비가 흉측하게 생겼으면 어떻게 할 셈인가? 그러면 자네가 병을 사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지 않을까? 난 한 번 약속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사람이네. 그 점은 염려 말게. 좋아. 나도 도깨비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는데 한 번 불러보겠네. 도깨비야, 어서 나와서 모습을 보여다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도깨비는 도마뱀처럼 잽싸게 병에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병으로 들어갔다. 도깨비의 형상을 본 두 사람은 몸이 돌처럼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렇게 꼼짝 않고 한참을 앉아있었다. 시간이 지나 로파카는 그에게 돈을 밀어주고 병을 집었다. 난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일세. 스쿠너를 갖게 되고 돈을 약간 챙길 정도만 된다면 당장 이 병을 손에서 없애버릴 걸세. 도깨비의 얼굴을 본 순간 너무 끔찍해서 모든 것을 다 잊고 싶었다네. 로파카는 그 말을 끝으로 산을 따라 마을로 내려갔다. 키위는 정문 쪽 발코니에서 친구의 모습이 희미해질 때까지 내려다보았다. 다음날은 날씨가 화창했다. 그는 웅장한 집에서 산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지난 밤의 공포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주로 뒤뜰 정원 별채에 지내면서 신문을 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누가 찾아올 때면 저택을 구경시켜주며 안채에서 손님을 맞았다. 키위가 고용한 하인이 집안을 종일 쓸고 닦고 유리창이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로 광을 냈기 때문에 때로 빛나는 저택이라는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 오가기도 했다. 키위는 집안에 들어설 때면 기분이 좋아 항상 콧노래를 불렀다. 2장. 영혼을 판 대가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다. 어느 날 키위는 카이루와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 그곳에서 대접을 잘 받고 하룻밤 묵은 다음 날 아침 그는 집을 하루 비웠다는 생각에 빨리 돌아가고 싶어 발길을 재촉했다. 게다가 다가오는 그 밤은 유령이 나타난다는 날이기도 했다. 이미 악마의 숨길을 경험했던 키위는 유령이라면 남보다 더 경계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호나우나우를 지나가는 길에 전방으로 시선을 돌리다 그는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수영을 마치고 흰 속옷에 빨간색 원피스를 챙겨 입고 걸어 나왔다. 바로 그때 그같은 말이 그녀가 있는 곳에 멈추었다. 그녀는 반짝이는 눈망울과 아름다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내가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자부하는데 당신은 처음 보는 것 같군요. 전 코쿠아라 하며 키아노의 딸입니다. 오하오에 있다가 최근에 돌아왔죠.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내가 누군지는 조금 있다가 밝히리다. 키위는 말에서 내리며 그렇게 말했다. 내가 누군지 이름을 밝히면 내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어 그렇소. 아가씨는 결혼했소? 그의 말에 코쿠아는 큰 소리로 깔깔 웃었다. 그 말을 묻는 당신은 결혼했나요? 안 했소.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소. 난 지금 당신을 처음 보지만 당신과 눈이 마주친 순간 밤하늘의 별빛 같은 당신의 맑은 눈에 영혼을 빼앗겼고, 마음은 새처럼 당신에게 날아갔소. 오늘 당신 집에서 하룻밤 묵으며 아버지와 얘기를 나누고 싶소이다. 코쿠아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바다를 보며 웃었다. 코쿠아, 당신이 아무 말 안으면 내가 싫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소. 그러니 당신 아버지 집으로 갑시다. 그녀는 조용히 앞장서서 걸었고 줄곧 모자줄을 입가에 물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키아노는 베란다로 나오다 키위를 보고 무척 반겼다. 아버지의 태도에 코쿠아는 그를 다시 쳐다보았다. 그제야 그가 소문에만 듣던 대저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녁 내내 온 가족이 모여 시끌벅적 잔치를 벌였고, 코쿠아는 밝고 활기찬 성격을 있는 그대로 보였다. 그녀의 부모는 딸의 행동이 숙녀답지 못하다고 눈치를 줄 정도였다. 하지만 코쿠아는 전혀 개의치 않고 타고난 재치를 동원해 잔치가 끝날 때까지 장난을 치며 그를 놀렸다. 다음날 키윈은 키아노와 진지하게 말을 나누고 혼자 앉아있는 코쿠아에게 다가갔다. 코쿠아, 당신이 어젯밤 날 계속 놀리고 장난쳤는데 이제 작별인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군. 이제 당신이 내 신분을 알았으니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말을 해주시오. 내 당장 당신 앞에서 사라지겠소. 아니에요. 코쿠아는 그렇게 말했고 전날처럼 웃음을 터뜨리지는 않았다. 키윈은 더는 그녀에게 묻지 않았다. 그는 바로 이렇게 구원을 했고 상황은 급속히 전개되었다. 키윈은 말에 박차를 가해 집으로 달려왔고 그의 환희에 찬 노랫소리가 죽은 이들이 미친 동굴 속까지 길게 여운처럼 울려 퍼졌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의 노래는 그치지 않았다. 키윈은 발코니에서 내려 산으로 올랐고 그의 노랫소리는 멀리까지 퍼져 배에 탄 선원들을 놀라게 하기 충분했다. 여기가 산의 정상이야. 난 지금 내 생의 최고의 순간을 맛보고 있어. 지금까지의 날 깨끗이 정화하고 새 신분을 맞아야 해. 그는 중얼거리며 산에서 내려와 하인에게 목욕물 준비를 지켰다. 물이 뜨거워지자 키윈은 욕실로 들어갔다. 대리석 욕조에 물을 채우면서 노래를 부르던 그의 노랫소리가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그 후 그의 노랫소리는 일절 들리지 않았고 하인은 밤새 주인이 발코니에서 불안스럽게 서성대는 소리를 들었다. 과연 욕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키위가 목욕하려고 옷을 벗던 중 그는 자신의 몸에 바위에 이키가 낀 것 같은 부스름이 난 것을 발견하고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부스름, 즉 나빙에 걸린 사람은 불쌍한 신세가 된다. 이렇게 넓고 멋진 집을 떠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거대한 절벽과 방파제가 설치된 나병 환자들이 거쳐하는 몰로카이 북부 해안으로 가야 하는 사람에게는 더욱이 그랬다. 바로 어제 사랑한 사람을 만나 오늘 아침 그녀의 사랑을 확인했는데 가슴 속에 품었던 미래에 대한 환상이 유리조각처럼 산산히 부서져버린 그에게는 모든 것이 절망 그 자체뿐이었다. 내가 과연 이 집을 떠나 몰로카이에서 저주받은 다른 환자들과 고립된 생활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하필 어제 코쿠아를 만나는 운명을 맞았단 말인가. 코쿠아, 내 영혼을 사로잡은 여인이요. 내 당신을 위해 당신을 버릴 수밖에 없노라. 오, 코쿠아. 우리는 여기서 키위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인품을 알 수 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나병을 숨기고 자기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테고 마을 사람들이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다. 키위는 그런 교활한 생각을 절대 하지 못했다. 아니면 다른 남자들처럼 아무런 병이 없는 것처럼 코쿠아와 결혼을 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코쿠아를 진실로 남자답게 사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위험을 안겨줄 생각은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 병은 저주의 병이고 도깨비 또한 저주임이 틀림없어. 하지만 내가 무슨 다른 방법으로 이 병을 고칠 것이며 코쿠아와 결혼할 수 있을까. 잠깐, 내가 악마를 만나 집을 얻었는데 코쿠아를 얻으려고 다시 한 번 악마를 상대하지 못할 게 뭐가 있단 말인가. 그는 날이 밝으면 호놀롤루행 배가 이곳을 지나간다는 것이 기억났다. 내가 가서 로파카를 만나봐야겠어. 내가 그렇게 팔아치우고 싶었던 병을 다시 찾아야 해. 지금의 내게는 그 방법밖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어. 그는 전전긍긍하며 밤을 꼬박 세웠다. 아침밥은 마치 모래처럼 목구멍에서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말을 타고 시신이 묻힌 절벽을 따라 해안으로 내려갔다. 후키나부두에 도착하자 증기선을 타려고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었다. 사람들 틈에 끼워앉아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줄기와 바위를 치고 가는 파도를 망연자실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쉴일 뿐이었다. 대저택의 키위가 오늘은 좀 이상하네 그려. 전혀 말이 없으니 말이야. 사람들끼리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고 그 말은 들리지 않았다. 키위는 왁자지껄한 배 안에서도 혼자 뚝 떨어져 앉아 코코아의 집을 눈으로 조칠 뿐이었다. 아 내 마음의 여신이여 내 영혼을 다 바쳐서라도 그대를 취하리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밤이 찾아왔고 선실에 불을 밝혔다. 키위는 밤새 갑판을 서성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다음 날도 우리에 갇힌 야생동물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갑판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다. 저녁이 되면서 다이아몬드 헤드 지역을 거쳐 호놀룰루 부두에 도착했다. 키위는 승선객들과 함께 배에서 내려 로파카를 수소문에 찾기 시작했다. 로파카는 호놀룰루에서 제일 가는 수쿠나의 주인이 되어 있었고 폴라폴라와 카이키 지역까지 모험 항의를 떠난 후라 그를 만나볼 수가 없었다. 키위는 로파카의 친구인 변호사가 생각나 그를 찾아가 로파카의 소식을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변호사 또한 최근에 갑자기 갑부가 되었고 와이키키 해변의 멋진 저택을 샀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듣자 키위는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갔고 택시를 불러 변호사의 집으로 향했다. 변호사의 집은 새로 지은 건물이었고 정원의 나무는 지팡이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았다. 변호사의 얼굴에서는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당신이 로파카의 친구인 줄 알고 있소. 로파카가 얼마 전 내게 물건을 하나 샀는데 당신이라면 그 물건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 찾아왔소. 변호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의 말을 모른다고 부인하진 않겠소.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짐작이 가는 곳이 있소. 변호사는 한 남자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고 그 이름 또한 여기서는 밝힐 수가 없다. 그의 말을 듣고 키위는 물어 물어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찾아가는 집마다 주인들은 새 옷과 새 마차, 새 집, 부기를 얻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키위가 찾아온 용건을 말하면 한결같이 모두 안색이 어두워졌다. 내가 제대로 짚긴 짚은 거야. 모두 부자가 되고 그 저주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운 것이 분명해. 계속 따라 나가다 보면 창백한 얼굴에 한숨을 짓는 사람을 만나게 되겠지. 키위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추적을 했다. 결국 베리타니아가의 사는 한 원주민의 이름을 듣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시간은 저녁 식사 무렵이었고 집을 보니 새로 가꾼 정원이며 창마다 번쩍이는 전기불이 들어오는 새 집이 틀림없었다. 문을 두드리자 집주인이 나왔고 그의 얼굴을 본 키위는 가슴속의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잦아들었다. 젊은 주인의 얼굴은 송장처럼 창백했고 눈 밑이 시커멓게 죽은 채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있었다. 그 모양새는 예정된 단두대의 처형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바로 이곳에 병이 있겠구나. 키위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인에게 자신의 용건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젊은이는 수스라치게 놀라며 말이 막히는지 숨을 헛헛거렸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키위의 팔을 잡고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 키위는 그가 재촉하는 대로 따라 들어갔고 주인은 와인을 두 잔 따라 키위에게 한 잔을 권했다. 키위는 하오레스 원주민의 예식대로 인사를 건네며 말을 계속했다. 내가 그 병을 사러 왔는데 지금은 값이 얼마요? 값이요? 값을 모르고 왔다는 말씀입니까? 몰라서 묻는 거요.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하시오? 가격에 문제가 있소? 그게 손님이 사셨을 때보다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키위 씨. 젊은이는 말을 더듬거렸다. 그러면 내가 수중에서 돈이 덜 나가고 좋지. 당신은 얼마의 그 병을 샀소? 젊은이는 마치 종이장처럼 안색이 하얗게 변했다. 2센트 주고 샀습니다. 2센트 주고 샀습니다. 뭐라고? 2센트를 줬다고? 그렇다면 1센트에 팔면 되겠군. 그리고 다음에 살 사람은... 키위는 갑자기 할 말을 잃었다. 1센트에 병을 사면 다시는 병을 팔 수 없을 테고 병 속의 도끼비는 죽을 때까지 그를 따라다니다. 끝내 지옥의 화영장까지 따라와 자신을 괴롭힐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젊은이는 그의 앞에 꿇어 엎드려 사정했다. 제발 이 병을 사주십시오. 제 재산을 몽땅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욕심이 목구멍까지 가득 차는 바람에 정신이 나가서 2센트에 이 병을 샀지요. 전에 일하던 가게에서 돈을 훔치다가 걸리는 바람에 감옥에 가는 게 무서워 이 판사판으로 생각하고 샀습니다. 불쌍한 친구 같은 이라고. 내가 자네의 사정을 잘 이해하네. 병을 내게 주게나 자네는 물론 잔돈을 준비해두고 있었겠지. 여기 5센트 동전이 있네. 키위가 짐작한 대로 젊은이는 서랍 속에 잔돈을 준비해두었고 이제 병의 주인이 바뀌었다. 키위가 병에 손을 대는 순간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다. 집에 돌아와 방문을 잠그고 옷을 벗은 후 거울을 보니 어린 아이의 몸처럼 깨끗했고 부스러움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묘하게 변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을 확인한 순간 그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나병에 대한 걱정이나 코코아에 대한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 오로지 도깨비가 영원히 자신을 따라다닐 거라는 생각뿐이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다시는 돌이킬 수 없으니 걱정은 떨쳐버리고 죽어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영혼을 판 대가를 받아야지. 그런 각오로 마음을 다지고 다음날 첫 증기선을 타고 하와이로 출발했다. 그리고 예정대로 코코아와 결혼식을 올리고 그의 저택으로 신부를 데려왔다. 키위는 신부와 함께 있을 때면 마음의 평정을 찾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면 공포에 사로잡혔고 지옥에 불기둥이 타는 소리와 환상 속에서 무시무시한 화염이 그를 괴롭혔다. 코코아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마음을 다 바쳤다. 더구나 그녀는 마음이 착했으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키위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거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사랑스러운 마음에 가슴이 벅찼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면 아내를 얻으려고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지 생각하며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그리고는 아내 몰래 눈물을 닦고 세수를 한 후 얼굴에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며 발코니로 나가 그녀의 노래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미소를 지어 보이면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태어난 척 마주 웃어주었다. 3장. 병 주인의 정체 그런 날이 계속되던 중 코코아의 얼굴에서는 점차 미소가 사라졌고 혼자 있을 때면 키위처럼 눈물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결혼하고 변한 남편의 행동을 눈치채고 그녀 또한 우울함에 빠졌다. 키위 역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자신의 운명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편치 않은 마음으로 아내에게 억지로 웃어줘야 할 일이 적어지자 한편 다행으로 여겼다. 어느 날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코코아가 발코니 바닥에 엎드려 우는 모습을 발견했다. 코코아, 당신이 울고 싶다면 마음대로 울어도 괜찮아. 그대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주겠소. 행복이라고요? 그의 말에 그녀는 발끈했다. 키위, 당신이 결혼 전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섬 사람들이 말했어요. 당신의 입가에 웃음과 노랫소리가 떠나지 않았고 당신의 얼굴은 마치 햇살처럼 밝았다고요. 그런 당신이 나와 결혼을 하고 성격이 반대로 변했어요. 내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나와 결혼한 후로 웃음을 잃었다고요. 나 또한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요. 코코아, 내 아름다운 아내요. 난 당신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 그런 것뿐이요. 당신이 날 오해하는 것 같으니 이제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말하리다. 그러면 내 심정을 이해할 거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거요. 내가 당신을 얻으려고 지옥행도 마닿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은 여전히 내게 웃음을 안겨주는 유일한 사람이오. 그렇게 말을 시작한 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주었다. 여보, 당신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오해한 날 용서하세요. 당신이 지옥의 고통을 당할 거라는 생각을 하니 저 또한 너무 고통스럽군요. 당신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날 사랑해서 영혼까지 팔았는데 그런 당신을 구할 수 있다면 나 또한 그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설령 생명을 바친다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러면 난 죽는 날까지 홀로 남게 될 뿐인데 내가 당신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요. 당신이 1센트라고 했죠. 프랑스에는 상팀이라는 동전이 있는데 센트의 5분의 1 정도 같이 밖에 안 돼요. 키위, 우리 당장 프랑스령 섬으로 떠나요. 배가 타이틱까지 운행하니까 당장 떠나자고요. 거기에 가서 4상팀, 3상팀, 2상팀, 1상팀 어느 가격이든지 팔 수만 있다면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서 병을 팔면 돼요. 내가 당신을 지키겠어요. 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당신이 하자는 대로 내 어디든지 따라가리다. 당신 손에 내 목숨과 구원을 맡기겠소. 그 다음 날 새벽 코코아는 여행 가방을 챙겼다. 지난 날 키위가 항해할 때 가지고 다녔던 가방을 꺼내 병을 한쪽 구석에 세우고 집에 있는 화려한 장신구를 눈에 띄는 대로 가방에 집어넣었다. 우리 부부가 돈 많은 부자라는 걸 소문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병의 비밀에 대해 아무도 믿지 못할 거야. 여행 준비를 하면서 코코아는 사명감을 띈 사람처럼 행동이 민첩하고 활력에 넘쳐 새처럼 제잘거렸다. 그렇지만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감정이 복받쳐 올라 그에게 달려가 키스를 해주었다. 마을에는 두 사람이 미국 본토로 여행을 떠난다고 소문을 냈다. 누군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좀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두 사람은 배를 타고 호놀룰루로 가서 원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샌프란시스코행 우마틸라 호를 탔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두 사람은 남쪽에 있는 프랑스령인 파피트행 트로픽버드로 향하는 표를 끊었다. 신조로운 항해 끝에 무역풍이 부는 화창한 날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일단 집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돈이 많다는 소문을 낼 목적으로 영국 영사사택 맞은편에 집을 산 후 짐을 가득 실은 마차를 타고 도착했다. 병을 갖고 있으니 돈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었고 코코아는 키위보다 훨씬 더 대담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도깨비에게 돈을 달라고 부탁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마을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하와이에서 온 부부가 말과 차를 몰고 다니며 돈을 물쓰듯 쓰고 다닌다는 소문이 자자해졌다. 타이티 언어는 하와이 언어와 비슷해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이 없었다. 일단 언어소통이 자유로워지자 두 사람은 병을 어떻게 팔지 궁리를 했다.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건강과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는 병을 사상팀을 받고 팔 테니 사라고 그 사정을 이해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병의 저주에 대한 설명도 해줘야 하므로 어려움이 더 가중되었다. 두 사람이 병을 팔려고 얘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거나 병의 저주에 겁을 집어먹고 키위와 코코아가 마치 저주의 화신이라도 되는 듯 슬금슬금 피해서 도망을 갔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두 사람은 마을에서 기피의 대상이 되었고 아이들은 길에서 두 사람과 마주치면 사람 살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쳤다. 코코아는 남편과 자신이 저주의 대상으로 취급당하는 게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어느 날 밤 코코아가 깨어보니 남편이 자리에 없었다. 창밖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고 나무가 흔들리며 떨어진 잎들이 베란다를 가볍게 굴러다녔다. 그 가운데 이상한 소리가 섞여 들렸다. 짐승의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지만 마치 죽음을 예고하는 것처럼 사람의 심장을 파고드는 소리였다. 그녀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달빛이 비치는 정원을 내다보았다. 바나나 나무 아래 키위가 엎드러져 울부짖고 있었다. 내 기꺼이 그와 함께 지옥불도 마다하지 않으리오. 나를 사랑한 이유만으로 지옥의 저주를 받아야 하고 홀로 고통을 당해야 한다니 남편의 운명이 바로 내 운명이오. 코코아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집에 보관해 두었던 동전을 주머니에 챙겼다. 거리로 나서자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하늘에 구름이 끼어 달빛을 가렸다. 모두 잠든 밤 시내로 향하던 그녀는 나무 아래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영감님 이 밤에 왜 나와 계십니까? 노인은 기침 때문에 대답을 못했다. 행색이 누추했지만 원주민은 아니었다. 중요한 일 때문에 하와이에서 왔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아 인제 보니 당신은 바로 그 섬에서 온 마녀로군. 내 영혼을 빼앗으려고 온 건지는 모르겠소만 당신 소문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지. 잠시 앉아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코코아는 노인에게 남편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들려주었다. 제가 그 사람의 아내이고 남편은 저 때문에 영혼을 팔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그 병을 사겠다고 하면 분명히 싫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영감님이 가서 부탁하면 기꺼이 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 영감님이 남편에게 사상팀을 주고 오시면 제가 그걸 다시 영감님에게 삼상팀으로 다시 사겠어요. 하나님이 절 도와줄 겁니다. 만일 당신이 날 속이는 거라면 벼락을 맞을 것이요. 그건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남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 용서 안 할 겁니다. 그럼 내게 사상팀을 주고 여기서 기다리시게. 코코아는 길가에 서서 노인을 기다리면서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겁에 질린 어린아이처럼 그녀는 몸이 얼어붙어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잠시 후 노인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병을 팔에 끼고 있었다. 내 당신의 부탁대로 병을 샀소. 당신 남편은 마치 어린애처럼 좋아하며 웃디다. 오늘 밤은 아마 편히 잘 수 있을 것이오. 노인은 그렇게 말하며 병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영감님 그 병을 제게 주기 전에 덕을 한 가지 보시지요. 기침을 먹게 해달라고 소원을 비십시오. 난 이미 나이를 먹을 대로 먹었소.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주의 화신에게서 덕을 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오. 왜 병을 안 받으려고 하오. 마음이 바뀌었나? 마음이 바뀌다니요. 천만에요. 그저 마음 약한 인간이라 그러니 잠시 진정한 시간을 주십시오. 손이 떨려서 그렇습니다. 저주받은 그 물건을 받으려는 것을 몸이 거부하고 있으니 잠시만요. 노인은 코코아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불쌍한 여자여. 당신의 마음이 이 물건을 거부하고 있구리요. 그럼 내가 보관 아리다. 나야 이미 살만큼 살아 이 세상에 더는 미련이 없다오. 저승에 가서라도 아닙니다. 제게 주시지요. 여기 돈이 있습니다. 절 그렇게 약속을 저버리는 천박한 여자로 보십니까? 이리 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코코아는 병을 옷 속에 감추고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거리를 배회했다. 발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하염없이 걷다가 마구 달리다가 밤하늘을 향해 고함을 치기도 했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훌쩍거리기도 했다. 그냥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지옥이었다. 4장 행복 행복 과 불행 새벽 역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노인이 말한 대로 남편은 아이처럼 천진하게 자고 있었다. 그녀는 잠든 남편의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이제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면 기쁨과 환희의 웃음을 터뜨리겠지요. 하지만 난 이제 기쁨도 웃음도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이승이나 저승이나 다 지옥입니다. 남편 옆에 누운 그녀는 지칠 대로 지쳐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아침 늦음하게 일어난 기위는 그녀를 깨우고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아주 기쁜 나머지 그는 아내의 풀죽은 모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코코아가 식사를 전혀 못했지만 그는 아내가 밥을 못 먹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기위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그녀에게는 자기 생명을 살린 은인이며 마침내는 구세주라고 까지 불렀다. 또 자기한테 병을 사간 노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사람은 외모로 보아 알 수 없다는 말이 맞는 모양이야. 살만큼 산 노인네가 뭐가 필요해서 그 병을 탐내겠어? 그 노인이 선의로 그랬을지도 모르죠. 기위는 아내의 대꾸에 화를 냈다. 당치 하는 소리. 불왕배 출신임이 틀림없어. 곧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되지도 않은 양반이 욕심을 낸 게 확실해. 내가 그 병을 1센트에 살 때만 해도 난 1센트보다 적은 돈이 있으리라곤 짐작도 못했어. 내가 무지해서 결국 생고생을 한 거지. 그 병의 임자는 이제 지옥까지 그 병을 가져갈 운명이야. 여보 한 목숨을 구하자고 다른 사람이 영원한 파매를 맞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 노인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난 그 노인을 비웃을 수가 없군요. 내가 당신 같으면 그 불쌍한 병 임자를 위해 기도 하겠어요. 아내의 말이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기에 기회는 더욱 붕괴했다. 당신이 그 노인의 처지가 불쌍해서 슬퍼하고 싶으면 그래도 좋아. 하지만 내 아내로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용납이 안 돼. 만약 당신이 날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런 당신의 생각에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할걸. 화가 난 그는 밖으로 나갔고 코코아는 집에 홀로 남았다. 이상팀을 받고 병을 팔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재료에 가깝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확률이 있다고 지더라도 사정을 모르는 남편은 센트보다 더 낮은 돈이 없는 고국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남편을 위해 희생을 했는데도 남편은 그런 그녀를 홀로 내버려 두고 오히려 비난만 퍼부었다. 오래지 않아 남편은 돌아와 그녀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다. 여보 난 몸이 좋지 않아요. 지금은 드라이브를 가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키위는 크게 화를 냈다. 이게 당신이 말하는 진심인가? 당신이 날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로군. 내가 당신을 얻으려고 저주를 받았다가 겨우 저주에서 벗어난 지금 당신은 날 위해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군. 당신은 그 노인과 나 둘 중 도대체 누구를 더 위하는 거요? 그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고 하루종일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마차를 빌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또 술을 마셨다. 키위는 그러면서도 가슴 한편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 더구나 마음속 한편으로는 아내가 옳다는 생각이 들어 그는 술을 더 퍼마셨다. 키위는 그때 하울러 원주민과 함께 술잔을 나누었다. 그는 포경선 가판장으로 일하다 도망을 쳤고 황금광산에서 광부로 일하기도 했고 교도소도 다녀온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인물이었다. 생각이 얕고 입이 거친 그는 술 마시기를 좋아했고 상대를 취하게 하는 게 취미였다. 그는 키위에게 억지로 술을 보냈고 주건이 받거니 하다보니 나중에는 돈이 다 떨어졌다. 이봐 자네 자네는 부자 아닌가 항상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 않았나 유술병인지 뭔지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래 집에 가서 아내한테 돈을 달라 그러지 뭐 아내가 돈을 간수하니까 이 친구 정신 나갔군 여자한테 어떻게 돈 돈을 맡기나 여자는 물처럼 믿을 게 못된다고 무슨 부정을 저지를지 어떻게 아나 취기에 귀가 얇아진 그는 상대방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더구나 아내에게 섭섭하던 참이라 그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는지도 모르지 내가 저주에서 벗어났는데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는 걸 보면 정말 수상해 내 당장 가서 현장을 잡아야지 그렇게 작정하고 마을로 돌아온 기위는 가판장에게 교도소 건물 모퉁이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혼자 집쪽으로 걸어갔다. 기위는 집 모퉁이에서 살금살금 기어가 뒷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내는 바닥에 앉아 병을 망연자실 바라보고 있었다. 기위는 돌처럼 굳어 꼼짝 못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 생각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겠군.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갔다. 그가 문을 열자 병은 보이지 않았고 코코아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마치 잠에서 막 깬 듯한 얼굴을 하고 일어나려고 했다. 코코아 오늘 술을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맘에 맞는 친구들이랑 함께 있다가 보니 너무 행복해 시간 가는 줄 몰랐지. 돈이 떨어져서 돈을 가지러 왔소.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돈을 가지고 나가봐야 해. 그의 얼굴과 어조가 딱딱했지만 코코아는 그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그녀의 대답이 가냘프게 떨렸다. 키위는 돈을 꺼내려고 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 병이 들어있던 자리는 비어있었다. 그 순간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고 어지러워 바닥에 주저앉았고 집이 빙빙 도는 듯했다. 내가 가장 두려워 하던 현실이 맞았어. 아내가 병을 산 거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바닥에서 일어났지만 백지창 같은 얼굴에는 식은 땀이 줄줄 흘렀다. 코코아 내가 친구들과 한잔하다가 왔다고 그랬지. 친구들한테 가봐야 하는데 당신이 날 용서해준다면 술맛이 한결 나을 것 같아.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내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의 무릎을 두 손으로 붙잡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무릎에 키스를 퍼부었다. 그 말을 하고 그는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다. 키위가 집에서 가지고 나온 돈은 타이티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져왔던 상팀 동전이었다. 그는 더는 술을 마실 기분이 아니었다. 교도소 건물 모퉁이의 가판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가 병을 가지고 있네. 자네가 그 병을 찾아오지 않으면 돈이 생기지 않을 테니 더 이상은 술을 마실 수 없네. 자네 정말 그 병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란 말인가? 가판장이 물었다. 저기 가로등에 서 있는 것이 사실인 것 처럼 사실이라네. 내가 농담할 사람같이 보이나? 그러고 보니 자네 얼굴에서 장난기를 찾아볼 수 없군. 내 말을 믿는다면 여기 이상팀이 있네. 우리 집에 가서 아내한테 그 병을 사겠다고 말하게 내가 일상팀 주고 도로 살 테니까. 그 병의 규칙은 절대 살 때보다 비싸게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일세. 하지만 자네 절대 아내에게 내가 보내서 왔다는 말은 꺼내면 안 되네. 자네 설마 날 놀리는 것은 아니겠지? 내가 농담한다고 자네가 손해볼 것도 없지 않은가 믿어도 되네. 그건 그렇네. 내 말이 의심이 가면 자네가 직접 실험해보게. 우리 집에서 나오거든 자네 주머니에 돈이 가득 있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빌어보게. 그도 아니면 자네가 좋아하는 럼주를 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그 병이 어떤 소원도 들어줄 걸세. 좋아 내가 어디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지. 하지만 자네가 날 놀리는 것이라면 내 자네를 가만두지 않을 걸세. 가판장은 키위의 집으로 향했고 키위는 그 자리에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몰랐지만 그 장소는 그 전날 아내가 노인을 기다리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한참 후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들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가판장 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 취기가 섞인 걸 듣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다음 순간 가판장은 비틀거리면서 가로등 불빛 아래까지 다가왔다. 병은 코트 주머니에 들어있었고 손에는 술병이 들려있었다. 그는 키위에게 다가오면서 술병을 들고 쭉 들이켰다. 자네가 병을 샀군. 나한테 손대지 말게. 가판장은 펄쩍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다. 나한테 다가오면 자네 입을 후려칠 걸세. 자 자네가 날 바보 취급하는 건가? 그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냐고? 내 말은 이병이 썩 마음에 든단 말이지. 이병을 어떻게 이상팀이라는 값을 샀는지도 아직도 이해가 안 가지만 자네한테 일상팀 받고 절대 안 팔 걸세. 나한테 안 팔겠다고? 절대 안 팔아. 원한다면 럼즈를 줄 수는 있지.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그 병을 소유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네. 난 어쨌든 지옥에 떨어질 인간이야. 이 병은 지금까지 내가 가진 물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 병은 안 팔아. 그 약속은 취소야. 자네 진심인가? 자네를 위해서 하는 소리이니 제발 내게 그 병을 팔게. 난 자네 말을 안 믿네. 내가 호락호락한 줄 알겠지만 천만에 더는 쓸데없는 소리 말게 럼주를 안 마실 건가? 그럼 나 혼자 마시지 뭐. 자네 건강과 행복을 위해 건배! 그렇게 말하고 그는 시내 방향으로 유유히 걸어갔다. 기위는 다음 순간 코코아에게 바람처럼 달려갔고 두 사람은 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결혼식을 올리고 처음으로 두 사람이 함께 느끼는 행복이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과연 어디에서 웃고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데 그 묘미가 있는 게 아닐까? 행복 안톤 체우프 위대한 길이라고 불리는 넓은 초원지대에서 양떼가 하룻밤을 묵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목자가 양들을 돌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이가 빠진 80세의 노인으로 얼굴에는 경련이 잃었고 먼지수북한 질경이 잎사귀에 팔꿈치를 대고 길가에 엎드려 있었다. 다른 한 사람은 짙은 검은 눈썹에 수염 하나 없는 젊은이로 싸구려 자루를 만드는 데 쓰는 굵고 거친 아마천으로 지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두 손을 머리에 괴고 누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하늘에는 별들이 깜빡이고 운아수가 그의 얼굴 위로 길게 펼쳐져 있었다. 목자들만 있는 건 아니었다. 그들에게서 2미터 정도 떨어진 어두컴컴한 말그림자 옆에 한 사람이 안장에 기댄 채 서 있었다. 그는 긴 장화를 신고 짧은 카프탄을 입고 있었는데 지주의 관리인처럼 보였다. 그의 꼿꼿하고 미동도 없는 모습이나 복자들과 말을 다루는 행동으로 볼 때 그는 당당하고 매사에 신중하고 겸손한 사람이 분명했다. 양들은 잠들어 있었다. 동쪽 하늘에 깔리기 시작한 어스름한 회색을 배경으로 아직 잠들지 않은 양들의 그림자가 여기저기 보였다. 그 양들은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고개를 떨어뜨리고 서 있었다. 광활한 대초음과 하늘 낮과 밤 밖에 모르는 지루하고 답답한 생각이 어쩌면 양들을 무감각으로 몰아붙이며 스스로 압박하게 했을 것이다. 양들은 그곳에 꼼짝 안고 서서 낯선 사람의 존재도 개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 초음의 여름밤에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조로운 소금이 활기없이 정체된 하늘을 가득 물리고 있었다. 귀뚜라미와 메추라기가 끊임없이 울고 합창했으며 1km 떨어진 곳에서는 시냇물이 흐르고 버드나무가 늘어진 골짜기에서 어린 꾀꼬리들이 마지못해 이따금씩 지저귀고 있었다. 관리인은 목자들에게 담뱃불을 빌리려고 걸음을 멈췄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나서 아무 말 없이 말 한 장에 팔꿈치를 괴고 생각이 잠겼다. 젊은 목자는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은 유심히 관리인을 바라보다 까물었다. 마카로브 농장에서 온 빤젤레이 아니요? 맞습니다. 관리인이 대답했다. 틀림없이 그렇군요. 알아보지 못해 미안하오. 그런데 어디서 오는 길이지요? 코빌리레프 농지에서 오는 길입니다. 먼 곳에서 오는군요. 땅을 일부만 빌려주기도 합니까? 어떤 곳은 일부만 빌려주기도 하고 어떤 곳은 소작도 주고 또 멜론과 오일을 재배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재분수에서 오는 길입니다. 흰색 털이 많이 난 늙고 지저분한 커다란 양치기 개가 코와 입 주위에 양털뭉치를 잔뜩 붙이고 낯선 사람이 나타난 곳에 개의치 않는 듯 조용히 말 주위를 서너 번 돌더니 갑자기 화난 늙은이처럼 으르렁거리며 활리인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었다. 나머지 개들도 덩달아 날뛰었다. 그만해 이 망할 놈의 개들 팔꿈치를 세우고 몸을 일으키며 노인이 소리 질렀다. 저리 가 빌어먹을 녀석들 개들이 다시 조용해지자 노인은 전과 같은 자세로 조용히 말했다. 예핌 지멘냐가 예수 승천일에 꼬빌리에서 죽었답니다. 그런 사람이 저지른 얘기를 밤에 꺼내는 것조차 소름 끼치는군요. 나쁜 영감이었어요. 아마 들어보셨겠지요? 아니요. 듣지 못했습니다. 예핌 지멘냐는 대장장의 스테반의 삼촌이었지요. 마을 전체가 그를 알고 있었지요. 아무튼 그는 틀림없이 저주받은 영감이었어요. 난 프랑스군을 몰아낸 알렉산드로 황제를 타간로구에서 모스크바로 모셔간 때부터 60년간이나 그 영감을 알았지요. 우린 황제의 유예를 맞으러 함께 갔었지요. 그 당시에 위대한 길은 바무또로 나있지 않았고 예사 울로브까에서 고르디 슈체로 나있었어요. 지금 꼬부일리가 있는 곳에 새둥지가 많았지요. 한걸음 뗄 때마다 새둥지가 있었으니까 그때 나는 예핌 지멘냐가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주었다는 걸 알았어요. 악마가 그 안에 있었죠. 사내놈이 아무 말도 없이 늙은 여자들이 하는 일 이나 하면서 혼자 살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예핌은 젊어서부터 거의 말수가 없었고 사람을 보면 눈을 흘길 뿐이었지요. 마치 암탉 앞에 수탉처럼 털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교회에 가거나 거리에서 젊은이들과 어울린다든가 술집에 가는 일엔 전혀 관심 없었어요. 혼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노파들과 수근거리고 있을 뿐이었죠. 젊었을 때도 그는 양봉과 과수원을 돌보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었어요. 가끔 사람들이 과수원을 찾아오면 수박들이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그가 꼬치고기를 잡았는데 그것이 하하하하 하고 큰 소리로 웃었다는군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지요. 빤젤레이가 말했다. 젊은 목자는 검은 눈썹을 지켜들고 옆으로 돌아 누워 노인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수박이 휘파람 소리를 내는 걸 들어봤습니까? 그가 물었다. 듣지 못했단다. 하느님께서 날 도우셨지. 영감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했지. 별로 놀랄 일도 아니야. 악마가 원하기만 한다면 돌도 휘파람을 불 수 있는 법이야. 농로 해방 전에 우리 마을에서 바위가 삼일 밤낮을 울었어. 꼬치 고기가 웃었다는 건 예핌이 꼬치 고기가 아니라 악마를 잡았기 때문이었지. 노인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재빨리 무릎을 짚고 일어나서 추운지 몸을 웅크리며 신경질적으로 손을 소매에 집어넣고 앵앵 소리를 내면서 여자들처럼 빠른 말투로 중얼거렸다.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소서. 한 번은 내가 노보 파블로프카로 가는 강뚝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폭풍우가 밀려오고 있었는데 너무나 큰 폭풍우였어. 성무 말이여요. 우리를 보호하소서. 인도님을 다해 서둘러 걸어가면서 보니까 길가에 가시덤불 사이로 가시나무 꽃이 피어 있었는데 하얀 황소가 다가오고 있더군. 누구 황소인지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지 궁금해 하고 있는데 그 황소가 꼬리를 흔들면서 음메 하면서 걸어가더군. 황소를 쫓아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황소가 아니라 예피미더군.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성호를 그었지. 그런데 그가 눈을 부릅뜨고 뭐라고 투덜대더군. 얼마나 겁이 났겠는가. 같이 걸어가면서도 말을 걸기 두려웠네. 천둥은 치지. 하늘에는 번개가 번쩍거리지. 버들잎은 강물에 구불구불 들어져 있지. 이보게. 내 말이 거짓이며 하나님께서 벼락을 쳐서 고해도 못하고 당장 죽어도 좋다네. 토끼 한 마리가 길을 건너 뛰어가지 않겠나. 안녕하세요 농부님들 하고 토끼가 뛰어가다 멈춰 사람처럼 말했네. 가만있어 망할 놈의 개야. 빌어먹을. 노인이 또다시 말주의를 빙빙 노는 털북숭이 개에게 소리쳤다. 그건 사실입니다. 안장에 몸을 기댄 채 꼼짝하지 않고 관리인이 말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을 때처럼 조용하고도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입니다. 그가 의미심장하면서 확신에 찬 말투로 되풀이했다. 에에 그는 몹쓸 노인이었지요. 노인은 다소 열정이 식은 듯이 말했다. 농부 해방 후 5년이 지나 그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그를 사무실에서 두들겨 폈지요. 그러자 그는 안갚음하려고 꼬빌리 저녁에 인후염을 퍼뜨리더군요. 그때 마치 콜레라에라도 걸린 것처럼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갔지요. 그런데 어떻게 병을 퍼뜨렸을까요? 조용히 있던 젊은 목자가 물었다. 어떻게 퍼뜨렸는지 다 알고 있지.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야. 예핌은 독사기름으로 사람들을 죽였어. 그건 아주 무서운 독이야. 기름은 말할 것도 없고 냄새만 맡아도 죽는 강한 독이지. 맞는 말씀이에요. 빤젤레이가 맞장구쳤다. 그때 젊은이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노인들이 막았어요. 그를 죽이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바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무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 보물에는 주문이 걸려있어서 찾는다고 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만이 보물을 볼 수 있지요. 어쩌다 그가 강뚝을 걷거나 숲속을 거닐 때면 관목이나 바위 밑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지요. 그 불꽃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곤 했는데 유황불꽃 같았어요. 나도 직접 본 적이 있었지요. 모두 예핌이 보물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거나 직접 보물을 캐주기를 기다렸지요. 그러나 속담에 나오는 심술구증개처럼 자기는 먹기 싫지만 남주기는 아까워서 자기도 파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서 그렇게 죽어버리고 말았지요. 관리인이 담배에 불을 붙이자 커다란 콧수염과 날카롭고 엄격하고 타부진 코가 잠깐 환하게 빛났다. 손에서 모자까지 작은 원을 그리며 날아간 불꽃은 말 한 장을 넘어 휘 근처 갈기 부분에서 사라졌다. 이 지역에는 숨겨진 보물들이 많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천천히 기지개를 켜며 주위를 돌아보고는 밝아오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틀림없이 보물이 있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너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보물이 있기는 한데 아무도 그걸 파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무도 보물이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금도 주문에 걸려있어서 보물을 찾으려면 부적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예핌한테 부적이 있었지만 그 악마 같은 영감한테서 얻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워낙 철저하게 복원하고 있었으니까요. 젊은 목자는 노인에게 두어 걸음 더 가까이 기억해서는 주먹으로 머리를 바치고 노인을 쳐다보았다. 공포와 호기심에 가득 찬 어린애 같은 순수한 표정이 검은 눈동자에서 빛나기 시작했다. 그의 젊고 거친 얼굴에서 표정이 어둠 속에서 바뀌고 있었다. 그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문서에도 여기에 많은 보물이 있다고 쓰여있네. 노인이 말을 계속했다. 틀림없어. 확실하지. 이바 노부카에 있는 한 노부 파블로스크에 나이든 병사가 어떤 문서를 보게 되었는데 그 문서에는 보물이 있는 장소와 황금이 얼마나 있는지 보물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다 적혀있었다고 하더군. 그 문서로 보물을 찾았을 텐데 보물이 주문에 걸려서 찾을 수가 없었다네. 왜 찾을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 젊은이가 물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병사는 말하지 않았어. 주문에 걸려있으니까 부적이 필요하지. 노인은 관리인 앞에서 자기 진심을 쏟아내는 듯이 몰두하며 말했다. 그는 말을 많이 하고 빨리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듯 더듬거리며 콧소리로 말했으며 말 주변이 없는 걸 의식하는 듯 손과 머리, 가냘픈 어깨짓을 덧붙여 말을 이어 나갔다. 움직일 때마다 입고 있는 아마포 셔츠가 아래로 밀려 내려가 나이 들고 햇볕에 그을린 어깨가 드러났다. 옷을 잡아당겼지만 다시 흘러내려갔다. 노인은 내려가는 셔츠 때문에 화가 난 듯 씁쓸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행복이 있지만 땅에 묻혀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재물일 뿐인데. 왕교나 양똥같이 말이야. 젊은이 온 나라를 뒤덮을 만큼 보물이 있는데 아무도 그걸 볼 수 없다니 말일세. 사람들은 지주들이 그걸 파내거나 국가로 환수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네. 지주들은 벌써 굴을 파기 시작했어. 냄새를 맡았지. 그들은 소장인들의 행복을 질투하고 있는 거야. 국가에서도 조사하기는 마찬가지지. 누군가 보물을 찾으면 국가에 가져와야 한다고 법에 쓰여있다네. 부족을 얻을 때까지 두고 보자고. 누가 바치겠나. 그림의 떡이지. 노인은 경멸하듯 비웃고서 자리에 앉았다. 관리인은 주의깊게 듣고 동의했다. 그러나 그의 표정과 침묵으로 와 노인이 했던 모든 말이 그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오래전에 모두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그는 노인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사실 내가 젊었을 때 열 번 정도 행복을 찾아 나섰었네. 노인은 머쓱한 듯 머리를 걱정했다. 보물 있는 곳을 찾았지만 주문에 걸려있는 보물만 만났다네. 내 아버지도 내 형도 찾았지만 한 개도 안아보지 못하고 죽었어. 한 수도자가 내 형 일리아에게 타간 로그에 성취한 세 개의 돌파 밑에 보물이 있다고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 보물도 주문이 걸려있었네. 그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내 기억으로는 1838년이었는데 그 당시 마뜨베브 꾸루간에는 부적을 파는 아르메니아 사람이 살았지. 일리아는 그에게 부적을 사서 두 친구와 함께 타간 로그로 갔어. 그런데 일리아가 그곳에 갔을 때 총을 든 병사가 서 있었다더군. 갑자기 고요한 대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초원으로 퍼져갔다. 멀리서 무언가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돌에 부딪혀 타타타 소리를 내면서 초원 위를 질주했다. 그 소리가 잠잠해졌을 때 노인은 미동도 없이 무관심하게 서 있는 빤젤레이를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광부들이 광산에서 사용하는 통이 부서지는 소리예요. 젊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은하수가 희미해졌고 눈처럼 조금씩 녹으며 윤곽을 잃어갔다. 하늘이 흐려서 날씨가 맑은지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단지 동쪽의 밝은 광채와 여기저기 남아있는 별들로 봐 날씨가 흐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리 없이 새벽에 미풍이 등대풀을 조심스럽게 흔들고 지난해 두다났다 시든 갈색 줄기들이 길을 따라 나붓기고 있었다. 관리인은 모든 생각을 털어버리려는 듯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는 두 손으로 말 한 장을 털고 말의 복대를 잡으면서 말을 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며 서 있었다. 그렇지요. 잡힐 듯 하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행복이 있어도 그것을 얻는 지혜가 없으니까요. 그리고는 몸을 돌려 목자들을 쳐다보았다. 그의 엄한 얼굴에는 마치 실망한 사람처럼 우울하고 비웃는 표정이 보였다. 그래요. 사람들은 행복이 뭔지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가 왼발을 안장에 올리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젊은이들은 그걸 깨달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모두 접어야 할 때입니다. 새벽 이슬에 젖은 긴 호수염을 쓰다듬으며 그는 마치 뭔가를 잊었거나 아니면 할 말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릿느릿하게 말 위에 올라앉아 눈을 가늘게 뜨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던 언덕이 안개에 묻혀버렸다.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고지와 뮤지들이 지평선 위 여기저기 솟아있고 끝없는 내 초원은 쥐죽은 듯 음산한 모습이었다. 전혀 움직임이 없는 뮤지의 침묵 속에서 영원한 시간과 사람에 대해 완전한 무관심이 느껴졌다. 죽은 자에 대한 유감이나 산재에 대한 관심도 없이 또 수천년이 흘러가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그 누구도 그것들이 왜 그곳에 서 있는지 대초원의 어떤 비밀이 그들 밑에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까마귀 한 마리가 깨어나 조용히 외롭게 돼지 위를 날아갔다. 장수하는 이 새들의 느린 날갯짓에서도 매일 정확하게 되풀이되는 아침에서도 그리고 대초원의 끝없는 광활함에서도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관리인은 웃으며 말했다. 이 땅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가서 행복을 찾아보십시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계속했다. 여기는 틀림없이 두 가지 보물이 묻혀 있습니다. 지주들은 그것에 대해 모르고 있지만 나이든 농부들, 특히 병사들은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 산등성이 어딘가에서 강도들이 황금을 실은 마찰을 습격했습니다. 그 황금은 베테르부르크에서 피터 황제에게 실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황제는 그 당시 포로네주에서 함선을 짓고 있었지요. 강도들은 마찰꾼들을 죽이고 황금을 묻었는데 그 후 도로 찾지 못했죠. 또 다른 보물은 돈까자크 기병들이 묻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인들에게서 온갖 종류의 전리품과 많은 금을 빼앗아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정부에서 모든 금과 은을 거둬들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전리품을 정부에 내어주기보다는 자손들에게 전해주려고 대담하게 그걸 땅속에 묻었지요. 그러나 어디에 묻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나도 그 보물에 대해 들은 적이 있소. 노인이 침울하게 투덜거렸다. 그래요. 황제는 다시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렇습니다. 침묵이 뒤따라왔다. 관리는 꿈꾸듯이 먼 곳을 바라보고는 소리내어 웃고는 고삐를 당겼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뭔가 잊었는지 할 말을 다 못했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말은 느끼지 않는 발걸음으로 마지못해 출발했다. 백발자국 정도 가다가 빤젤레이는 생각을 떨쳐버리려는 듯 단호하게 머리를 가로잡고는 말에 채찍을 가해 빠른 속도로 가기 시작했다. 목자들만 남았다. 저 사람은 마카로브 농장에 있는 빤젤레이다. 노인이 말했다. 그는 1년에 150 루브를 받고 숙식을 제공받고 있어. 배운 사람이지. 잠에서 깨어난 양들은 3,000마리 가량이었다. 반쯤 짓밟힌 시든풀을 한가롭게 뜯기 시작했다. 태양은 아직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벌써 묘지들과 먼 곳에 있는 구름같이 위가 뾰족한 사우루의 묘지가 보였다. 그 묘지에 올라가면 하늘처럼 끝없이 평탄하게 펼쳐있는 평원과 귀족들의 저택 독일 사람들과 몰록간 교도의 작은 마을도 보였다. 더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칼묵구 사람들은 읍내와 철도역까지도 볼 수 있었다. 그곳에는 세상에는 고요한 대초음과 구분 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 묻혀있는 보물과 양들의 생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누이는 옆에 있는 위쪽이 구부러진 자기의 지팡이를 더듬어 찾아들고 일어섰다. 그는 조용히 생각에 잠겨있었다. 젊은 목자의 얼굴에서는 아직도 두려움과 호기심 어린 순수한 표정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는 지난밤에 들은 이야기에 빠져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그는 자기 막대기를 붙잡고 일어나며 물었다. 할아버지 형 일리아와 그 병사는 어떻게 됐어요? 노인은 그 질문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는 젊은이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중얼거리듯 대답했다. 나와 산카는 아직도 이반오부카에서 그 병사에게 보여준 문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단다. 만젤레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문서에는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찾을 수 있었을 게다. 어딘지 알고 있니? 보갓다 팔로츠카에 있는 그 골짜기가 거위발처럼 세 개로 갈라지는 곳인데 가운데 골짜기가 그곳이란 말이다. 그러면 캐실 거예요? 행복을 시험해 봐야겠지. 보물을 찾으시면 그걸로 뭐 하실 건데요? 뭐 할 거냐고? 노인이 웃었다. 글쎄 찾기만 한다면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음 뭘 할까 노인은 보물을 찾는다면 그걸로 무엇을 할지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질문은 아마도 그날 아침 난생 처음으로 그에게 제기된 듯 했다. 그러나 그의 무관심하고 무비판적인 표정으로 미루어 보아 그 문제가 중요하지도 생각할 만한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보였다. 산카의 머릿속에서 또 다른 난처한 질문이 떠올랐다. 왜 노인들만이 숨겨진 보물을 찾았는지 때가 되면 죽게 될 노인들에게 지상의 행복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나 산카는 그 의문을 질문으로 옮길 수 없었다. 노인도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가장자리가 안개에 쌓인 것처럼 흐릿한 붉은 태양이 솟아올랐다. 아직 차가운 광선이 이슬 머금은 잔디를 넓게 비추다가 그들의 분분에 실증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라도 하려는 듯 상쾌한 공기와 함께 대지를 비추기 시작했다. 은빛 솜틀이 난 쑥 돼지 양파의 푸른빛 노란 유체 들국화 모든 것이 햇빛을 받아 화사한 빛깔로 활짝 피어났다. 노인과 상카는 서로 헤어져 양들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다. 두 사람은 말뚝처럼 꼼짝 않고 땅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노인은 행복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젊은이는 밤에 들은 얘기를 생각하고 있었다. 젊은이의 관심을 끈 건 보물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행복에 대해 품고 있는 동화 같은 믿기 어려운 환상이었다. 그는 보물을 원하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다. 수백 마리의 양들이 무슨 전조라도 있는 것처럼 공포 속에서 겁에 질려 양떼에서 떨어져 나와 옆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산카 역시 지루하고 답답한 양들의 생각이 전달되기라도 한 듯 자신도 그와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동물적인 공포에 쌓여 한쪽으로 내달리다가 곧 정신을 차리고 소리질렀다. 이 미친 양들 같으니 너희는 미쳤다. 빌어먹을. 태양이 견디기 힘든 너희를 약속하면서 돼지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하자 밤에 움직이며 소리를 내던 모든 것들이 수면 상태에 들어간 것 같았다. 노인과 상카는 양떼 맞은편에 기도하는 고행자들처럼 꼼짝하지 않고 양치기용 집학인을 들고 서있었다. 그들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서 각자 자신의 상념에 잠겨있었다. 양들도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모파상의 걸작단편 짧은 행운 긴 불행입니다. 1장 짧은 행운 그 가난한 부부는 남편의 적은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결혼하고 두 아이가 태어났다. 부부는 가난했지만 애써 궁핍함을 숨기면서 귀족으로서 일정한 지위를 유지하고 싶었다. 남편 액토르 그리블랭은 부모님이 소유한 성에 살면서 시골에서 덕망이는 신부님에게 교육을 받고 자랐다. 그의 가족은 부자는 아니어도 품위를 유지할 정도로 살아갔다. 스무 살이 되자 그는 가족을 위해 일자리를 구했다. 해군 사무소에서 1500프랑을 받고 서기로 일했다. 싸울 기질이나 전략을 짤 능력이었고 무기나 도구를 다루지 못해서 군대에서도 행정업무를 했다. 처음 3년 동안은 직장생활이 끔찍했다. 그는 지방과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별로 부유하지 않은 나이 든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귀족들이 사는 우물한 거리인 생제르맹 거리에 살았다. 그는 그들과 친하게 되었다. 현대적인 생활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가난한 귀족들은 건물의 높은 층에서 볼품없는 생활이었지만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 건물 꼭대기 층에서 아래층까지 살고 있었지만 1층에 사는 사람이나 6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돈이 별로 없었다. 변하지 않는 편견과 신분에 대한 집착 지휘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가족들을 괴롭혔고 남자들의 무능력 때문에 과거의 찬란함은 사라지고 없었다. 엑토르 그리블랭은 귀족이지만 자기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가난한 아가씨를 만나 결혼했다. 그리고 4년 동안 아이 둘을 낳았다. 가난에 시달린 부부는 그 4년 동안 일요일에 샹제리제 거리를 산책하거나 지인이 보내준 초대권으로 겨울에 한두 번 극장에 가는 것 말고는 다른 여유가 없었다. 봄이 되자 상사가 그에게 추가 업무를 시켰고 그 덕분에 300프랑의 부수입이 생기게 되었다. 월급을 받은 날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악리에뜨 우리 이 돈으로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겠어. 이를테면 아이들을 위한 계획 말이야. 오랫동안 논의한 후에 그들은 시골에 가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당신과 아이들 그리고 한여를 위해서 사륜마차를 빌립시다. 나는 말을 빌려 타고 갈 테니 그러면 편할 거야. 그 뒤로 일주일 내내 그들은 소풍 이야기만 했다. 매일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액토르는 큰아들을 다리 위에 앉히고는 힘껏 아래 위로 흔들어주면서 말했다. 돌아오는 일요일에 여행을 가면 아빠가 이렇게 말을 타고 달릴 거란다. 그러면 아들은 온종일 의자에 걸터 앉아 응접실을 돌아다니며 소리쳤다. 아빠처럼 이렇게 말을 탈 거야. 한여도 말을 타고 마차를 따라오는 주인을 상상하며 감탄의 눈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식사하는 동안 예전의 아버지의 영지에서 말을 탔던 얘기를 들었다. 이분은 좋은 학교에 다녔고 남자답고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분이구나. 그는 손을 비비면서 아내에게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힘센 말을 구했으면 좋겠어. 내가 말타는 모습을 당신도 보게 될 거야. 당신만 괜찮다면 블루 뉴스 숲에서 돌아올 때 샹제리제 거리로 와도 좋을 거야. 우리가 얼마나 근사해 보이겠어. 해군성 사람을 만나도 괜찮을 텐데 직장 상사들에게 인정을 받은 데 이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 소풍을 계획한 날 약속된 시간에 마차와 말이 집 앞에 도착했다. 그는 한 걸음에 내려가 말을 살펴봤다. 그는 바지 밑단에 발을 넣고 고리를 꿰매 고정해 놓았으며 전날 사둔 승마용 채찍을 흔들어 보였다. 말의 다리를 하나씩 들어 살펴보았고 목덜미 갈비뼈 무릎을 만져보았다. 손가락으로 허리를 쓰다듬고 입도 벌려 이빨을 살펴보고 몇 살인지 확인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내려왔을 때 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듯이 이것저것 설명하며 자기가 탈 말이 훌륭하다고 인정하며 간단하게 설명을 했다. 가족들이 모두 마차에 오르자 그는 안장의 가죽뒤를 확인하고 말 위에 올라탔다. 그런데 말이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다. 당황한 엑토르는 말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자자자자 진정해 착하지 진정하라고 잠시 후 말이 진정되자 그도 안정을 찾았다. 그가 모두에게 준비됐냐고 물어보자 한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했다. 그가 명령을 내렸다. 출발! 그러자 마차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가족들의 눈길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영국식으로 몸을 약간 과장하듯 올렸다 내렸다 하며 속보로 말을 달렸다. 마치 하늘로 날아가는 것처럼 솟구쳐 올라가 안장에는 몸이 거의 닿지 않았다. 아주 가끔 말의 갈기가 그에게 덤벼드는 것 같았지만 창백한 얼굴로 시선을 앞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내는 아이를 무릎에 안고 다른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하녀가 쉬지 않고 말했다. 아빠 봐 아빠 멋지지?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마차의 빠른 움직임에 시민한 아이들이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댔다. 아이들의 아우성에 말이 놀라 질주했고 액토르가 말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는 사이에 모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마부가 마부석에서 내려와 모자를 주었고 액토르는 모자를 건네받고는 멀리서 아내에게 말했다. 애들 좀 조용히 시켜요. 이러다가 말이 달아나겠어. 가족들은 베스넷 숲의 풀밭에서 준비해온 음식으로 점심을 먹었다. 마부는 세 마리의 말을 돌보았으며 액토르는 자기 말에게 다가가 부족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말의 목을 쓰다듬어주고 빵 과자 설탕을 갖다 주었다. 하 좀 거친 녀석이군요. 처음에는 낯설어 잠깐 놀랐지만 당신도 봤듯이 곧 익숙해졌지. 이 녀석이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 거야. 이제는 얌전하겠지. 돌아오는 길에 계획한 대로 그들은 샹제리제 거리를 거쳐 집으로 왔다. 넓은 거리엔 마차들이 북적거렸고 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개선문에서 콩코드 광장까지 마치 검은 리본을 늘어뜨린 것 같았다. 2장 긴 불행 석양빛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을 받아 리스치를 한 사른마차의 금속 마구들과 손잡이가 번쩍거렸다. 마치 광란의 물결과 삶에 대한 도취가 그 인파와 마차와 말을 자극하는 것 같았다. 거리 한가운데 금빛 안개 속에 오벨리스크가 찬란하게 솟아있었다. 엑토르의 말은 개선문을 통과하자 다시 흥분했고 엑토르는 진정시키려고 고삐를 풀었다 죄었다 하면서 애를 썼다. 그러나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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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차들 사이를 지나 마구 간 쪽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가족이 탄 마차는 뒤쪽에 있었다. 말은 산업회관의 맞은편에서 자신이 달린 활주로를 확인한 듯이 오른쪽으로 돌아 질주하였다. 앞치마를 두른 노부인이 조심스럽게 길을 건너가고 있었다. 마침 엑토르가 탄 말이 달려가는 방향에 있었다.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말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엑토르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와와와와 비켜요 조심해요 그 노부인은 귀가 들리지 않는지 아무리 외쳐도 태연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열차처럼 달려드는 말의 가슴팍에 부딪히는 순간까지도 말이다. 그녀는 치마가 공중으로 뒤집힌 채 열걸음 정도 더 굴러가 세 번 곤두박질 쳤고 사람들이 소리쳤다. 말을 멈춰요! 소스라치게 놀란 엑토르가 말의 갈기를 잡고서 소리쳤다. 도와줘요! 뛰어와 말고삐를 낚아챈 경찰에 의해 엑토르가 말에서 끌어내려졌다. 잠시 후 격분한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특히 하얀 콧수염을 기르고 둥근 훈장을 단 노신사 한 명이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리쳤다. 제기랄 말을 잘 다루지 못하면 집에나 있을 일이지. 제대로 탈 줄도 모르면서 길에 나와 사람을 다치게 해! 남자들이 말에 치인 노부인을 부축했다. 죽은 것처럼 얼굴이 창백했고 쓰고 있던 모자는 흙투성이가 되어 옆에 뒹굴고 있었다. 부인을 병원에 데려가요. 그리고 우리는 경찰서로 갑시다. 노신사가 말했다. 엑토르는 경찰관 두 명에게 잡혀 걷기 시작했고 또 다른 경찰은 말을 끌고 따라왔다. 그때 가족이 타고 있던 마차가 나타났고 아내가 달려왔다. 하녀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아이들은 겁이 나서 울고 있었다. 엑토르는 말이 어떤 부인을 치웠는데 별일 아니라며 곧 돌아갈 거라고 가족을 안심시켰다. 가족들은 어리빠져서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서에선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해군성에서 일하는 엑토르 그리블랭이라고 자신을 밝혔다. 그리고 말에 치인 부인의 소식을 기다렸다. 상태를 살펴보러 간 경찰은 의식을 회복하긴 했지만 지금은 몸 안쪽이 너무 아픈 상태라고 전해주었다. 그녀는 65세인 시몽 부인이며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가 무사한 걸 알자 엑토르는 희망과 안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치료비를 내겠다고 약속하고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이 병원 문앞에 모여있었고 노부인은 안락의자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손은 움직임이 없었고 멍한 표정이었다. 의사는 팔다리에 부러진 곳은 없었지만 내부 손상이 의신된다고 했다. 엑토르가 그녀에게 물었다. 많이 아프십니까? 네 그래요. 어디가 아프세요? 배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사고를 낸 분인가요? 의사가 엑토르에게 다가와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인은 간호시설에서 요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곳이 있는데 하루에 6프랑이에요. 그곳으로 보내드릴까요? 엑토르는 의사에게 감사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안심시켰다. 별일 아니야. 시몽 부인은 좋아지고 있어. 사흘 뒤면 어느 정도 회복될 거야. 요양시설로 보냈어. 걱정하지 마. 다음 날 퇴근하면서 그는 시몽 부인의 상태를 확인하러 들렀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기 수프를 먹고 있었다. 어떠세요? 그가 물었다. 차도가 없어요.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별로 의사는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자고 했다. 액토르는 사흘을 기다려 다시 그녀를 찾았다. 그녀는 피부도 좋아 보였고 생기가 도는 눈빛으로 액토르를 보자 신음하기 시작했다. 액토르는 액토르는 전율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의사에게 물어보니 의사가 두 손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다. 어떻게 하죠? 나도 모르겠어요. 몸을 들어 올리려고 하면 소리를 질러요. 가슴을 뜯어내는 듯 비명을 질러대서 의자 위치조차 바꿀 수 없다니까요. 저는 의사니까 환자가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걷는 모습을 보지 않는 이상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노부인은 묘한 눈빛으로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시몽 부인은 자신의 안락의자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기만 해서 살이 쪘고 다른 환자들과 즐겁게 수다를 떨었다. 그렇게 지내는데 익숙한 듯 보였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매트리스를 뒤집고 석탄을 나르고 바닥을 쓸고 닦던 지난 50년간의 고된 생활로 얻은 휴식인 것 같았다. 소개탄 엑토르는 매일 찾아갔다. 하지만 매번 평온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그녀가 말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젊은 양반. 정말이에요. 엑토르의 아내는 걱정이 되어 매일 저녁 남편에게 노부인의 안부를 물었다. 시몽 부인은 어때요? 그러면 매번 그는 의기소침해져서 변화가 없어. 똑같아. 하고 대답했다. 그들은 급료가 부담이 돼서 하냐도 내보냈다. 그리고는 지출을 최대한 줄였다. 엑토르는 유명한 의사 4명을 불러 진단을 의뢰했다. 노부인은 심술 굳은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며 진찰을 받았다. 환자가 걸을 수 있겠군요. 의사 한 명이 말했다. 안 돼요. 걷지 못 돼요. 정말 이라고요.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의사들이 들어올려 몇 걸음 당겨보았지만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버렸다. 그 소리가 하도 커서 조심스럽게 안락의자에 앉힐 수밖에 없었다. 의사들은 신중하게 노부인이 걸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엑토르가 그 소식을 전하자 아내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시몽 부인을 여기로 데려오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 비용이 덜 들겠죠. 그러자 엑토르가 펄쩍 뛰었다. 여기 우 우리 집에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그녀는 모든 걸 체념한 듯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여보 방법이 없잖아요.